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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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진짜 멋있다! 멋있지? 여기가 안동의 명소 월영교라는 월영교 여기는 예전에 내가 왔던 것 같은데 그래? 정말 아름답지 특히 야경이 끝내줘요 데이트할 때? 야경 낮에도 분위기 있지만 밤에는 환상이야 이제 벌써 이제 기다렸다가 우리 야경 보자 다 이렇게 철저하게 완벽해 완벽해 치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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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하하하 하하하 여기 또 딱 정자를 기가 막히게 도전했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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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아 잠시 후에 한 3분 후에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야 그걸 하나아빠가 어머 이벤트를 했어 또? 그렇지 이제 최수종은 갔어 그래 션은? 션도 마찬가지지 처음 하는 거잖아 하나아빠 이제 불이 들어온다 자 자 자 들어온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벤트까지 이벤트까지 해주고 고마워 어우 속상해 진짜 환타스팅이지? 요즘 많이 들었겠다 내가 그냥 안동시에 사는 거야 아 그래? 아무튼 너무 멋지다 안동시 멋지지? 아름다워요 안동시 야 우리가 저기서부터 쫙 걸어왔잖아 자 그러면 저 달보드 타러 가자 저건 얼마야 한 번 타는데? 아니 그냥 돈 시켜서 쓰지마 오늘 같은 경우는 어머 멋있어 오빠 한 마리가 내가 왜 사고를 해도 돼? 아 왜 사고를 싫어 형농 줘야지 우와 멋있다 우와 무서워 우와 신기하다 탱현수 출세했다 이런 것도 다 보고 좋지? 오 너무 아름다워 이벤트의 황제 최양랑 바람에 날려버릴 첫눈에 내리는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정금대 아 좋다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와 멋있다 야경 그러니까 아름답다 밤이 깊을수록 더 빛나잖아 그러네 분위기가 더 잡히지 이야 문포트 오늘 어땠어? 아우 한 아빠 이거 타니까 마치 우리 20대 때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 그런 느낌이었어 진짜로? 막 가슴이 설레고 야 이런 감정이 또 나타나다니 너무너무 기쁘고 이 순간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아 아우 정말 다행이다 나는 이게 뭐야 그러면 또 어쩌나 했는데 그냥 우리 종종 이렇게 데이트하고 그러자 그러니까 여기 또 와야 되겠어 나하고 올 거지? 마지막으로 여기 안동에 유명한 갈비 골목 중에 유명한 제일 유명한 집으로 왔습니다 그렇죠 최양호 씨? 최양호 씨 드디어 우리가 갈비를 먹어요 야 그리고 제가 아까 네 어 제기차기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네 아참 소원 들어준다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제가 어 안동하면 역시 안동소주 네 17도 제일 부드러운 거 네 요건 허락받고 지금 먹는 겁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맛있게 드십시오 네 그래요 나는 사실 여기 태어나서 이 골목 처음 왔는데 이게 50년이 넘은 집이래요 음 이야 역사가 있는 집이죠 갈비 골목이에요 갈비 골목 이야 여기 밑반창근바 그중에서도 제일 맛있네요 여기 주인 사모님께서도 엄청 잘해주시고요 친절하시고 네 마지막 코스에서 치즈를 하나 드리려고 해요 네 정상국도에서 민사님이 오고 있는 소소문이요 소소문 네 소소문 소소문 안동소주 그리고 소복이 물 지금 한우소복이 네 그렇죠 문이 있는데 문 문은 무엇인가요 정답 야관문 정답 문나이트 무나이트 문보트 문 문 문 정답 문어 대가리 대가리가 왜 들어가 문어만 문어지 정답 문어 우와 내가 마쳤어 와 문어야 gem 소고기 문어 소 소 문어 좀 봐 이야 이 귀한 걸을 한옥아, 내가 계획한 경상북도 여행 어땠어? 아, 최고였어.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 그리고 한아빠, 사실 오늘 우리 자고 가야 되는데. 내일 아침에 뭐 스케줄 있다며. 아, 내가 있지 참. 다음에는 우리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오자. 여러분들도 경북으로 오세요. 자, 경북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